1분을 쏟아줄비한 여러분 자 1승 3 워! 쇼 챔피언 1위! 아니, 아니, 누리는 거예요 쇼 챔피언 1번째 상영했던 챔피언 챔피언 역시 MBC 플러스 제일 위드인데 챔피언? 1, 2, 1, 2, 2, 3, 2... 오케이 1등 했습니다 어저께 근데 도대체 가수워도 그렇고 그리고 하차매도 그렇고 1등을 2번에 하이네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를 벌써 2번째 상영을 다 된 건데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현장에 NG분들 굉장히 많이 와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여태까지 NKOREY와 조회사는 느낌 약간 콘서트 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흥부했어 너무 흥부해서 픽사인했는데 지금 내가 지나가셔가지고 맞아요 근데 모델을 진짜 재밌어요 찍고 와가지고 콘서트 하는 거 같아요 진짜 콘서트 하면 이런 기분이 있잖아 여운이 가시질 않은 거 같아요 너무 여기 앞에 정원이 있습니다 맞아요 정원이잖아요 정원이 보고있죠 정원이가 지금 계시고있죠 스에서 자연하게 스에서 자연하게 했으려면 잤다 깬 것 같은데 아침 봤어요? 계속 잤다 안 잤다 잤다 아침에 일어났었네 세 번 갔다 오는 거 같아요 정원이가 없으면 좀 아쉽네요 정원이가 이번 활동 처음 맨 끝에는 정원이 이름 많이 줄여줬어요 맞아요 다섯 번 줄여요 저는 빨리 나와서 같이 또 기대하기를 나 이렇게 되게 기대되면 좋겠어요 네 몰라요 너무 슬픈 나머지 브라운드 하다가 이제 좀 시원하다 더워 난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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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해서 했는데 이렇게 다 떼창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엔진이 엄청 많이 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즐겁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가올 음방들도 이제 아직 많이 엄청 많이 나왔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엔진 분들이랑 같이 무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댓글을 몇 개 한번 읽을까 네? 댓글 몇 개 한번 읽을까 댓글을 읽을까 댓글을 읽을까 댓글을 읽을까 댓글을 읽은거 다들 댓글을 읽은거 잘생깁니다 다들 댓글을 읽어보니까 여기 벤넬프는 실물이 더 멋있는데 항상 그런 표현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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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발등 틀렸어 일부러 파는 거예요 오늘은 고기 먹자 고기 어제 먹자 고기 매일 먹어요 고기 뭐 사실 저희는 엔진 분들 방봉을 보러 보고 항상 안 먹다고 하는데 저희는 항상 먹어요 우리는 항상 먹어요 우린 너무 잘치기 먹어서 삼겹살 먹었어 아니 근데 솔직히 하루 우리는 매일 고기를 먹어야지 좀 버틸 수 있는 한 명이기 때문에 매일 고기를 먹어야지 재윤아 고등학교 5학년이라고 아 아 어제 팬센터에서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스튜디오에서 본 적이 있어 그럼 난 곧 3에 졸업했는데 고 그러니까요 제가 고 4에 졸업하고 그거 그럼 안 한다고? 아 제가 그거네 맞아 그 하난끼 내려가는 맞아 네 어쨌든 스테이크로 먹으면 그럼요 고등학교 지금 기분이 딱 단백질이 엄청 필요한 기분 나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카메라가 우리 닮지 못했어 아 또 인정? 와우 갑자기? 이 분 내가 거기에 어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셨어? 어 여러분 카메라 생각보다 비싸요 네 생각보다 비싸요 진짜 비싸긴 해요 생각보다 비싸요 무슨 거 아니냐 살사나를 쉬면 칼날이 아 근데 진짜 너무 아 근데 이리 했는데 정헌이가 엉덩이도 돼 그렇죠 뒤에 여섯 분 밖에 없는 게 너무 이상해 맞아요 머리 빨간 되게 가운데에 정헌이 있어야 되는데 빨간 머리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정헌이 자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정헌이 빨리 나와서 여기 있다 정헌이가 대표자면 지금 선호 얼굴이 반쪽이 됐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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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이에요 정헌이도 참 아하 정헌이도 참 아하 알았다 다 찾으십니다 네 질문 몇 개만 더 읽어도 저희 1위 공약 정하자 근데 저 챔은 1위 공약이 없는데 1위 공약이 없는데 1위 공약이 없는데 1위 공약이 없는데 2챔은 없어서 원래 있어 다음 뭐 2위하게 된다면 뭐 이번주에 뭐 또 1위를 하게 된다면 뭐 공약해야죠 저는 공약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려 재밌는 거랄까요 맞아요 엔진이 부르죠 항상 엔진이 부르죠 맞아요 지금 힘드신데 네 Patreon 이거 박채버는 같은 너 아 그거 너무 저희 안무가 퓨처 퍼펙트 너무 어려워서 다름이 아니라 퓨처 퍼펙트잖아 근데 진심 난 깜짝 놀랬어요 너무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죠 그게 금방 생각 원래 오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퓨처 퍼펙트 해서 하기로 했다고 들었을 때 되게 막막해 엄청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때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눈치 보였어요 큐척 퍼펙트를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고 하는 거에 눈치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해줘서 너무 열심히 해줘서 실제로 피부도 진짜 좋아요 네 온도 진짜 좋아요 목이 진짜 좋아요 진짜 온도 진짜 좋아요 괜히 연예인 피부 대박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헤매 안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저한테 춤도 잘 추시는데 우리 건 아직 아 그럼 네 어쨌든 저희 이제 또 키스더 라디오 그런 거 가지고 준비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라디오를 가지고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엔진 맞아요 상을 벌써 두 번째나 저희가 활동한 지 2주? 2주 벌써 2주 됐구나 보통 2주 차에 이렇게 상을 맞아요 다 끼셨는데 이렇게 또 더쇼랑 숏템까지 되자마자 바보를 이렇게 상을 거니까 너무 즐겁니다 감사합니다 엔진 여러분들 활동 아주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때까지도 잘 부탁드리고요 너무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준비하러 가볼까요? 라디오를 가내기 라디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엔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내일 들어가요 내일 엠칸가? 지금까지 대단해 보셨습니다 내 엠칸가? 벌써 엠카야 벌써 일찍이 지나갔어 너무 많아 뮤직 팬 인기가요 예 많이